네 다음은 솔루엠 봐드리겠습니다. 매수가는 29,700원에 매수하셨고요. 비중은 25% 갖고 계시네요. 자 이 솔루엠 같은 기업은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. 이 솔루엠은 과거에 삼성전기로부터 좀 분사한 기업인데요. 자 ESL 요거는 전자 가격 표식입니다. 요거를 하는 기업인데 계속해서 이 전자 가격 표식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납니다. 그리고 이 관련되는 부분들이 스페이스X 공장에도 적용 솔루션을 공급을 한다라는 그런 소식도 있었습니다. 무엇보다도 이 솔루엠이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계속해서 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향후에도 계속 좀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장판이 열려있다라는 겁니다. 우리 전자 가격 표식이 같은 경우가 대형마트 같은 데 가면 좀 이렇게 좀 돼 있지만요. 나머지 아직까지도 뭐 그렇게 크지 않은 매장들 이런 매장을 가면 종이에다 적죠. 종이에다 막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꽂고 그러는데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교체가 다 돼가는 그런 흐름일 겁니다. 자 실적 부분 한번 살펴보면 뭐 미래는 있고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. 그렇다라면 주가가 비싼지 싼지 그 부분을 보고 주가가 비싸지 않다라면 길게 들고 가야 되는 게 맞겠죠.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주가 비싸지 않습니다. 자 현재 시가총액이 1조 4천억 정도 되는 기업이에요. 자 근데 실적 성장하는 거 보십시오. 뭐 여기서 2021년부터 22년 사이에는 콘덤점프를 한번 했어요. 그리고 22년에서 23년 이때도 매출액 기준으로 한 20% 이상 성장을 합니다. 영업이익은요. 작년보다 올해가 한 두 배 이상 늘어날 것 같습니다. 여기서 끝이냐 그건 아닐 것 같고요. 내년에도 또다시 성장을 할 것 같아요. 자 그러면 지금 올해 예상치 나오는 거 영업이익 1500억 정도 작고요. 시가총액이 1조 4천억 정도라면 10배가 안 되잖아요. 10배가 안 되기 때문에 주가 자체도 오히려 싼 그런 상황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. 자 그래서 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흔들리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도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. 단지 지금 여기서 주가가 한참 이렇게 계속해서 고점 찍고 막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. 이거는 처음에 뭐 이런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처음에 상장됐을 때 그때를 보시게 되면 그때 가격이 뭐 이 캔들이 커다란 음산이 났죠. 그때 고점 근처 이 정도까지 좀 왔기 때문에 주가가 위에서 좀 빠지고 빠지고 계속 이렇게 저항을 받는 모습입니다. 근데 결국은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들은 돌파가 된다라고 보셔야죠. 자 우리 시청자님 지금 25% 보유하고 계신데요. 비중은 뭐 좀 좀 많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지만 최대 맥심이 뭐 30% 이상은 채우면 안 되니까요. 비중은 조금 좀 많은 그런 느낌이 있지만 일단은 충분히 좀 보유가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만큼 주가 자체도 우상향하고 처음에 상장됐던 그 고점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돌파 가능성이 높으니까요.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.